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오징어 지킴이, 아니죠. 이 정도면 거의 뭐 오징어 감금?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, 우리 시아버지 장례 중에 남편 회사에 같은 또래 여자 동료가 감히 위로의 문자를 보내 왔는데요. 아니 이건 뭐예요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지가 뭔데 위로를 해? 원지, 남편과 회사 여직원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? 이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리고 이 일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남편 반응도 더 교지 같아가지고 써봅니다. 좀 봐주세요. 며칠 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바로 어제 발행 끝나고 아까 새벽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있었죠.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폐암을 알태가 가셨는데요. 우리 모두 이걸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. 알게 된 시점이 이미 말기였던 거죠. 그래서 따로 작별인사를 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셨고. 그래서 다들 그랬지만 평생 배우자였던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아들인 남편이 이런 어머님 챙기고 위로해드리느라 위로해드리느라 본인의 슬픔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아까 새벽에 집에 와서 정리를 하다가 둘 다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잠시 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남편 폰에서 진동이 웅 하고 오길래 봤죠. 문자가 하나 와있더라고요. 옆에서 보니까 엊그제 저희 시아버지 장례식을 다녀갔던 남편의 회사 여직원이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. 공공공 대리님 갑작스러운 큰일 때문에 지금 얼마나 경황이 없고 또 슬프시겠어요. 어떻게 발의는 잘 끝내고 오셨나요?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드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또 뵐게요. 딱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. 순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발인 끝난 날이라 회사가 아닌 집에서 다 같이 있는데 어? 나랑 같이 있는데 지도 그걸 뻔히 알면서 그것도 톡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문자로 저렇게 보내온 거예요.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.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남편 평소 카톡의 경우 알림 설정을 전혀 안 해놓고 살아요. 그래서 톡 같은 게 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나서야 답을 하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이 여직원이 일부러 문자를 보낸 겁니다. 어서 보고 자기한테 답변을 해라 이거죠. 저도 그래요. 남편 카톡 항상 답이 늦기 때문에 저 역시 항상 문자로 보냅니다. 그럼 바로 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이 여직원도 일부러 문자를 보낸 거예요. 게다가 보낼 당시 가족들 즉 나랑 같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. 지가 뭔데 문자를 보내요? 특히 여기서 더 그지같고 기분 더러운 건 딱히 급한 연락도 아니면서 문자를 해서 바로 보게 만들려고 아내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대놓고 문자를 보낸다는 거죠. 저 두 사람 같이 일한 지 10년 정도 돼서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이 두 사람이 친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아니 지까짓게 뭐라고 남의 남편 아버지 발인까지 챙기냐고요. 이런 건 보통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만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? 슬프고 힘들겠지만 몸을 생각해서 잘 챙겨드시라고? 아니 지가 뭔데 이런 걱정을 하냐고요. 설마 지가 내 남편 마누라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걸까요? 너무 기분 더럽고 미치겠는데 남편은 이런 제가 예민한 거래요.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자 확인한 건 방금 새벽에 한 거지만 보낸 시간을 봐라 오전 10시에 보낸 거다. 근데 이걸 확인 못했으니까 때때로 진동이 왔을 텐데 하루 종일 너무 정신이 없어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걸 방금 같이 본 거다. 아니 그래요. 새벽에 보낸 건 아니니까 그건 인정해요. 근데 오전 10시면 뭐가 다르나요? 뭐가 다른데? 오히려 그때가 더 바쁘고 나랑 같이 있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. 왜 지가 남의 남편한테 줬던 위로의 문자를 보내냐 이거예요.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세요? 직장 동료 부친 발인 후 또 바로 연락을 드리냐 이거예요. 장례식에서 조문하고 갔으면 그냥 가만히 처 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출근했을 때 그때 얼굴 보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면 되는 거지. 굳이 또 이따 문자를 보내냐 이거예요. 댓글 부탁드립니다. 뒤에 많이 있습니다. 댓글 1번. 아이고야 나는 또 새벽에 문자를 보내나 했네. 아침 10시라고? 저기요 아줌마 이거 병이야 병. 병원 좀 가요. 2번 얼씨구. 대단한 오징어 지킴이 나셨네. 끌 끌 끌 끌 끌. 3번 저기요 아줌마. 아줌마 너 살면서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죠? 남편 진짜 불쌍하다. 4번 아니 새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 10시도 아니고 그 아침에 보낸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? 내용도 그래. 같은 회사 동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 뿐이구만. 그리고 카톡 대신 문자 보낸 거에 의미 부여하는 거 이거 정말 소름끼치니까 어서 병원부터 가세요. 4번 나는 가끔 그래. 이런 거지같은 오징어 지킴이 사연들 보면 생각드는 게 야 이런 애들만 추리고 모아가지고 따로 모아두면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. 왜냐면 지들끼리는 어떻게 하는 거 좀 보고 싶어. 정말 신기하지. 정신세계가 정말 궁금하다니까. 끌 끌 끌 끌 끌. 5번 바로 당신 말이야. 쓴이 같은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등신 취급받는 거야. 그지같아. 6번 와 저거 여직원이 진짜 할 말은 없고 위로는 해야 되니까 쥐어짜고 짜고 짜내서 겨우 보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불륜 꼬리치는 걸로 보네. 망상 지린다 진짜. 아니 사회생활을 얼마나 개판 엉망으로 했으면 이러는 거야.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. 아줌마 정말 심각해요. 7번 맞네 이거 불륜이야 꼬리치는 거예요. 당장 찾아가서 머리채 잡으세요. 8번 야 이 씨댕아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. 네 남편 따위 너 말고 아무도 관심 없어. 제발 좀. 9번 야 문자가 아니고 만약에 부재중 통화였으면 바로 칼부린 났겠네. 달달달달달. 10번 아니 밤 10시도 아니고 아침 10시인데 이 지랄이야. 야 아니 이런 거는 어떻게 살아요 진짜. 제발 병원 좀 가요. 추가. 어제 글 올리고 욕 많이 먹고 거기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또 글을 올렸네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추가를 올리고자 합니다. 그 여직원은 30대 초반. 우리 남편은 30대 중반이에요. 몇 살 차이 안나고 선임 후임이 아니라 그냥 동료입니다. 왜 대리냐 주작이냐 이러는데 저희 남편이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바람에 아직 대리인 거고요. 이런 건축 쪽이에요. 해서 저 두 사람 10년 동안 같이 외근도 많이 다녔고 특히 그 여직원이 평소에 엄청 징진대는 스타일이라 저 역시 이런저런 쌓인 게 많았다구요. 그냥 이러는 게 아니야.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바로 장례식 당일. 같은 부서 여자부장님하고 둘이 같이 왔는데요. 둘 다 저희 남편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더라구요. 그래도 부장님의 경우 이미 나이가 50대 중반이 남았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거의 엄마뻘이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비슷한 또래인 저 여자가 우리 남편 손을 잡고 위로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떤 여자가 좋아하냐구요. 안 그래요?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개빡치는데 아침 10시부터 또 문자를 보내놨으니 이걸 어떤 한 애가 좋아하겠냐구요. 댓글 1번. 자꾸 문자로 난리지. 아니 보통 회사에서 부고 공지할 때 발인 날짜, 장소 다 같이 공지해요. 이 멍청한 여자야. 댓글 쓰니? 발인 같은 거 공지 안 해도 대충 개선하면 딱 나오죠. 그리고 공지를 하든 뭐든 지가 그걸 딱 세고 있다가 발인 끝나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 안부 문자를 왜 보내냐구요. 그것도 톡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빨리 보라고 문자질이 무슨 말이야. 댓글. 와 미친 이 여자 진짜 개 집요하고 집착 오지는구만. 조만간 이 집 남편 숨막혀 죽을 듯? 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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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이. 2번. 알았으니까 제발 치료 좀 받으세요.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겠네. 당신 남편 너무 불쌍해요.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댓글 쓰니? 그러면 남의 집안 발인 날짜까지 조용히 새고 있다가 바로 문자 보낸 그 여자는 뭔데요? 2번.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왜? 병원은 아줌마 너 혼자만 가면 된다고요. 추가 2. 제가 너무 분해가지고 글을 급히 쓴다고 다 못 썼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. 그 여직원이 맨날 우리 남편한테 툭하면 점심 먹자 내려가서 커피 마시자 이런 소리를 했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보통 사무적인 느낌. 아 제가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요. 다음에 봅시다. 등등등.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냈는데 이건 뭐예요? 특히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폰을 바꿨는데 이 여자도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기종 똑같은 컬러로 샀다구요. 커플처럼. 제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썼어야 했다 이건가요? 이제까지 저희 남편 톡을 보면 그래도 남편은 이 여자한테 선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. 맨날 그 여직원이 남편한테 선톡을 해대는데 딱 그날만 문자를 했길래 제가 글을 쓴 거였다구요. 평소 밤 10시에도 대리님 대리님 하면서 툭하면 툭하고 툭 보내고 대리님 대리님 불러대는데 이래도 여전히 제가 미친 여자예요? 다시 말해봐요. 댓글 1번. 네 맞아요. 그러던 네가 미친 여자예요. 2번.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. 지가 앞뒤 사정 다 뺏으면서 우리한테 성질내고 난리요. 우리가 궁애냐? 그걸 다 알게. 미친. 그 성격 진짜 개팍한 아줌마네. 으이씨. 가까이 두고 싶지가 않아. 3번. 밤 10시에 그날지 하는 건 확실히 선 넘은 게 맞지.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안 쓰고 우리한테 이 난리 치는 거 그게 더 미친 거야. 아무리 봐도 그렇다. 다들 아줌마 욕만 하니까 급하게 막 지어낸 느낌이야. 안 그래요? 댓글. 맞아요. 제목에는 남편이랑 여직원이 같이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 쓴이 피셜을 보니까 남편은 선 넘은 적이 아예 없어. 이거부터가 망상이야. 끌 끌. 4번. 쓴이 이제라도 그냥 솔직히 말해보세요. 하나도 욕을 처먹어가지고 급하게 지어낸 얘기죠 이거. 끌 끌. 5번. 아니. 그걸 지가 거지같이 써놓고 남탓 걔 오지네. 그렇죠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억울한 일,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써야 되고 쓰는 거고 설령 좀 못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없는 일이라 해도 지어내서 쓸 법한 건데 그게 없다가 마지막에 이러는 게 영 수상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. 자기 배우자 혹은 자기 연인을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. 의부증, 의체증 말하는 거예요. 부정, 망상. 하지 마세요.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으면 그냥 헤어져. 그런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망상해가지고 사람 족치고 잡는 거. 그거는 죄입니다. 죄. 죄예요.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. 그렇게 하면 더 싫어져. 그걸 모르고 그걸 싫어하면 그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럴 줄 알았어. 아이고 그저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